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살짝 튕겼네요 아야 아야 때리지마 아파요 많이 아파요 죽어요 많이 죽어요 충격해 뭐? 어 어디서 오..노래소리가 들리는데? 여기에서 들리는 거였구나 이 카트 음식 카트 만들 수 있나? 저번에 그거 만들려다 못 만들었는데 이거 일단 버려봐 햄하고 이거랑 뷔페 카트 음 아니 이거 야 이거 들어와 어 이렇게 빅트페 카트 밀기 이게 뭐지 근데? 어 훈제 헤매 그 다음에 포도 그 다음에 저걸 저걸 뭐라고 하지? 빠삭빠삭거리는 빵 동그란거 소라빵 비슷한건데 좀 속이 비어있는 아 이걸 뭐라고 하더라? 아무튼 그 빵 토마토에 스테이크에 스테이크에 바게트 이거 근데 뭐하는거야? 먹을 수 있나? 먹어봐 못먹는데 야 머 이거 뭐야 능력이 뭐야 이거 먹을 수 있나? 밀다가 에너 음식 음식 입수 음식 입수 아아 무한 음식이 가능하구나 야 야 이거 하나 있으면은 우리 생존자 병원사람들 어 다 먹일 수 있겠다 야 아니 이거 이걸 못 지나간다는게 말이 돼? 아 아 아 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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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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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어 아니 안해 안해 야 들어 틔 흐헤헤헤하핰하핰하핰 들어서 놓고 밀어 짠짜라 짠 짠짜라 짠 짠 짠 짠짠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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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들어서 어 들어서 넣억 놓고 밀어 짠 짠짜라 짠짜라 짠짠 Taj 짠짜짜 짜 짜ct어 이거 근데 이 카트에 쳐서 죽는 좀비들은 뭐야 다 보죠 다 보죠 어 에너지가 달았다 에너지가 많이 달았어요 음식 먹어야지 어 야 누가 쓰러뜨리래 내 음식을 먹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아니 걔만 못한 자식 아니 내가 걔가 아니구나 얘가 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들 땡마 내 주먹맛을 봐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은 맞아 정신을 차려 있자 있자 이야 무한음식 이 카트 저거 처음 만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하나 더 있는데 필요한 칩을 모두 찾았어요 비겟 말 야 이걸로도 때릴수가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대형 탄산음료하고 대형 탄산음료하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 하고 대형 탄산음료 그러면은 또 뭔가 다루 이거 들어다가 막 때리고 놓고 놓고 음식 먹고 최고야 최고 야 카트로 맞아 봤어 카트하고 오토바이다 오토바이하고 조합하면은 오토바이에 카트 끌어서 가는 그런 거 없나? 무한음식에 끌어가는 오토바이 이거 또 내구도가 있나? 대형 탄산음료밖에 안 돼요? 이거 안 돼 이거? 오렌지 주스? 어? 뭐야 오렌지 주스하고 아 오렌지 주스는 안 되네 어 대형 탄산음료밖에 안 되는 거 같아 여기에다가 대형 탄산음료까지 합치면은 뭐가 될까? 비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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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갈까? 가자 뱅 야 겁나 빨라 겁나 빨라 겁나 빨라 엥 엥 엥 오우 오우 가속도 붙는거 봐라 대박이야 내리막길이라서 그랬나? 야 이거 이렇게 밀면서 음 그냥 달리는거보다 이게 더 빨라 이렇게 가는게 야 이거 괜찮터야 근데 내가 힘들 거 같아 흐흐흐흐 흐흐흐 오르막길 올라가는 것도 어어어 대형 탄산음료를 찾아야되는데 음식먹고 체력도 회복하고 대형 탄산음료뭐 가다가 있으면 하죠 뭐 뭐 어딘가에 있겠지 옥가게 돼 여기 여긴 옥가게고 아까 거기에 대형 탄산음료가 있었던 것 같애 아까 병원에 병원에 먹을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애 거기에 있지 않을까? 그렇지 않을까? 그러길 바라며 뭐야 고기 덩어리네 이게 지금 스테이크하고 카탑한걸텐데 야 대박 다 죽어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어 이거 있나? 여기 대형 탄산음료가 있을 것 같애 오지마 나 대형 탄산음료 찾아야되 아 저기 있다 어 저깄다 야 비켜바 이 이씨 띠암마 누가 그랬어 누가 아 애들 왜 이렇게 많이와 오오 대형 탄산음료 대형 탄산음료랑 비페카트랑 음료수 비페카트 아 이거 야 비겨봐 자 이제 공격 나온다는데 스테이크하고 스테이크도 하나 있어야돼 스테이크는 스테이크는 스테이크도 하나 있어야돼 음식점에 있겠지 야 야 가만히 좀 있어봐 되게 귀찮게 하네 음식 입술 야 야 인마 빨리 빨리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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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공격이 나올까? 공격 공격 아직 안되네 이제 스테이크까지 해야되나봐 아유 진짜 어어? 아니 여기가 아닌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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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비교 비교 주먹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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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 쳇치치치치 아이씨 야 니넨 그냥! 자 자 자 자 날 가방에 놔두질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 좋아? 야 내가 그렇게 좋아? 니 바보테나? 거의 다 왔다 가다가 스테이크가 있을까? 아이 진짜 야 이 카트 가져가기 힘들다 아멘